안녕하세요. 클럽뱅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랑 고수가 늦었던 이유는 방송사랑 조율한 과정에서 신고나 고수는 방송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피해를 입으신 사장님이 계시는데 대화 내용 중에 서울로 올라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살해협박을 받은 제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가서 신변보호 요청이랑 형사님 만나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그 친구네 집에 있고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해서 사실 이 친구도 몇 주 전에 이사를 온 상태거든요. 저도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지옥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일상 속의 행복을 좀 느끼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제 브이로그는 사실 일기장 같은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금씩 얘기하면서 저도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툭하고 던져봤는데 자기는 지금 이... 시발연니 지금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 으해요... 으해... 으-Say Congratulations. ciamo